자 오늘도 이제 새 경기를 보고 나서 그냥 한번 좀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일본이 콜롬비아를 이겨버리는 이변이 속출을 이변이 발생을 했죠 물론 일본이 오늘 좀 이변을 일으킬 요소가 좀 생기긴 했어요 경기 초반에 한 3분밖에 안됐을 때 콜롬비아 수비수 한 명이 그 골문 앞에서 그 태클을 걸다가 이제 거기서 바로 퇴장 판정이 나왔죠 바로 퇴장 판정이 나오고 일본 선수한테 페널티킥이 주어져가지고 일본이 초반부터 경기를 좀 쉽게 끌고 가게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동점골을 허용을 했고 동점골을 허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막 밥상 차려주고 밥숟갈을 첫숟갈을 떠줬는데도 못 먹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시점에 일본이 다시 결승골을 넣었어요 솔직히 페널티킥은 약간 좀 운빨이라고 좀 쳐도요 솔직히 그 일본이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은 거 자체는 잘 넣었더라고 근데 솔직히 지금 뭐 일본이 콜롬비아 상대로 잘한 건 맞아요 잘한 건 맞는데 왠지 같은 AFC 소속 팀이지만 딱히 그렇게 뭔가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거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정서 정서가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이 정서적 정서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게 평소에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딱히 일본이 한 경기 이긴 거에 대해서 뭔가 딱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건 약간 좀 기분 탓? 응 기분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한 번의 경기가 더 있죠 세네가리 세네가리 첫 경기를 이겼어요 세네가리 폴란트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첫 골은 자체골로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음 두 번째 골은 이게 원래 출전했던 선수가 잠깐 나가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 끝나고 대기심이 야 너는 들어가도 돼 해가지고 들여보내는데 그 들여보내는 순간 공격에 그 전개되는 그 사이로 수비수하고 골키퍼 사이로 치고 들어가서 쫙 공을 빼낸 다음에 슛을 쐈단 말이에요 온사이드였고요 그래서 이 세레머니가 나왔어요 축구는 운도실력이다 네 네 운도실력이라는데 사실 그 얘기가 사실 이 경기 나왔을 때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일본이 이기니까 뭔가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 하 솔직히 H조가 F조보단 지금 전력이 좀 전력차가 좀 쉽거든요 F조가 그나마 F조보단 H조가 그나마 좀 할만한 존데 아 굉장히 약간 좀 일본이 이긴게 솔직히 좀 얄미워요 음 아직도 좀 약간 기분 탓인 것 같고요 뭐 뭐 세네가리아 2002년 월드컵 때 그 잘했던 그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어 이겨야 될 팀이 이겼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원래 그 H조에서 탑포트 받았던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근데 폴란드가 졌어요 참 이게 탑포트라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물론 그 조 대짐만 좀 좋게 걸리는거지 흠 흠 그리하구요 뭐 운도 실력인 것 같고 진짜 이거 뭔가 좀 맘에 안들어 흐흐흫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아까 방금 러시아 경기 끝났잖아요 러시아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캡쳐를 못떠는데 캡쳐를 못 그 러시아가 3골을 더 추가하면서 16강 전을 16강 진출을 사실상 예약을 했어요 확정은 아니고 예약이에요 이게 아직 러시아는 다음 경기 결과를 좀 봐야되요 그러니까 우루과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결과를 봐서 그래서 만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를 잡는 경우가 생기면 그 3차전까지 가봐야지 알구요 일단은 왜냐면 그 우루과이가 러시아를 이길 수도 있거든요 우루과이가 러시아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만일 두번째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이기거나 비기면 러시아는 16강 진출이 확정이 돼요 오늘 밤에 우루과이가 이기거나 비기면 러시아가 16강을 확정이 돼요 2승도 2승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한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한 팀이 3패로 승점 자판기가 되는거에요 이집트가 3패로 승점 자판기가 되고 나머지 세 팀이 2승 1패로 서로 맞물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꼴득실로 승부를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러시아가 다음 경기 우루과이하고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게 된다면 장담을 못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러시아는 기록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홈버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대패를 당할 경우는 사실상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는 유력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8득점이 1실점이여가지고 골 득실이 플러스 7이에요 플러스 7이라서 솔직히 러시아는 다음 경기에서 그냥 대패만 안 당하면 그냥 적당하게만 지면 사실상 골 득실 때문에 16강은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유력이고요 만일 이제 우루과이가 확실하게 2승을 해주거나 그러면 두 팀이 2승이고 두 팀이 2패죠 그러면 이미 갈리는 거죠 아니면 그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하고 비겨주기만 해도 러시아는 올라가요 2패가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경우에 반대 경우죠 한 팀이 아예 확실하게 3승을 해놓고 나머지 세 팀이 1승 2패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골 득실로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16강을 올라가려면요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를 잡아주기를 바라야 돼요 러시아가 떨어지는 것보다 가능성이 더 낮아요 러시아는 이미 8득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득점에서 일단 좀 우위를 잡아놨어요 러시아가 그 점에서 좀 유리하죠 현재 그래서 역시 다득점이 유리하구나 음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거의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16강을 간다고 보면 돼요 어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비겨주면 최소 확정이에요 비겨주거나 이기면 그러면 그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루과이는 16강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결정되어 그건 근데 이제 만약에 우루과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비기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3차전에서 우루과이를 큰 점수차로 잡아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집트를 큰 점수차로 이기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능성이 생겨요 흐흐흫항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태를 감안하면 흐흑핫 솔직히 사우디는 어떻게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는지조차 참 신기할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흑에 흫 산소호흡기 한 3-5일 연장해서 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산소호흡기죠 호흡기 떼는 시간만 좀 약간 늦춰주는거죠 사우디는 사실상 떨어질게 유력한 상황에서 오실점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사우디같은 경우는 만약에 뭔가 그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뭐 일단은 그래요 아직 이제 조별력이 2차전을 한경기밖에 안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뭔가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거는 약간 좀 잃을수도 있어요 잃을수도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는 이 다득점의 이점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 사실상 16강 한자리를 보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러시아가 우루과이가 3승을 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사실상 조 1위를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비기면 러시아는 A조에서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어요 다음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비기면 오늘 경기에서 비기면 러시아가 1위 그리고 만약에 우루과이가 이기더라도 러시아가 우루과이하고 경기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비기기만 해도 1위를 할 수 있다는거 1에서 꼴득실 1에서 꼴득실 다득점이 중요한거에요 좀 3승을 못하더라도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 1위가 중요한거에요 그리고 원래 16강 대진표는 1위로 가는게 유리에요 그 일정도 약간 루틴을 좀 잘 잡을 수가 있구요 그 2위로 올라가면 루틴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그 월드컵 일정은요 대부분은 개최국이 제일 유리에요 일정은 보통 개최국이 제일 유리하게 잡아놔요 러시아가 은근히 지금 1차전도 개막전이 열리는 그 모스크바 메인경기장에서 했고 지금 이건 상트페트르부르크 경기장에서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별로 안멀어요 상트페트르부르크 경기장은 순위결정전 때까지 계속 쓰는 경기장이에요 그 러시아의 일정 대부분이 아마 그런 그 좀 이동 자체 많이 안하게 아마 동선이 짜인 것 같아요 러시아 1위를 기준으로 보통 개최국이 일정상에서는 제일 유리하게 잡아놓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1위로 올라가는게 유리에요 그렇고 정말 일본이 이긴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좀 얄미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은 이란같은 경우는 보통 월드컵 지형예산에서 막 그 보여주는 행동때문에 그런지 이란이 이긴게 좀 얄밉다 쳐도 일본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의 그런 역사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정서적 감정이라는게 있잖아요 아무리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래 실력은 좀 있다고 쳐 그 헤딩골 넣은거 근데 솔직히 초반부터 초반부터 한 명 퇴장당하고 페널티킥을 얻어놓은거 3분만에 그거는 솔직히 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되게 개인적으로 얄미워요 일본이 이긴거는 그리고 안정환 해설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앞으로 두고두고 약간 우리가 그 스포츠종목을 막론하고 일본하고의 뭔가 얘기가 그 엮여서 비교당해서 우리가 안좋게 계속 그 비꼬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 다른 나라가 막 그런 스포츠 성적 이런거 비교할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역사적 관계 때문에 스포츠 실력하고는 관계없이 그건 비교를 많이 해요 저변의 차이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 물론 축구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저변이 좋기는 해요 K리그가 확실히 먼저 생긴게 맞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고두고 까일거니까 사실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뭐든지 스포츠든지 뭐든지 역사든지 되게 안좋게 얘기를 듣는건 사실 같은 나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선 되게 기분이 안좋거든요 그렇게 일본하고 비교되어 생각하면 솔직히 좋은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다들 해소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대한민국이 다음 경기 잘해가지고 좀 일본하고 비교되어서 안좋게 까일 일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멕시코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잖아요 그 하석주 감독 하석주 감독의 흑역사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을거 같은데 일단은 후배들이 하석주 감독의 트라우마를 좀 벗겨줘야되잖아요 그런것도 있고 그 우리나라 이제 독일하고 세번째부터요 이겨줄 때 됐잖아 독일 약점 노출도 하고 있는데 물론 독일이 다음 경기에서 약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하고 이란이 afc 국가들 중에서 1승승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afc에서 큰 경기 경험이 제일 큰 만큼 좀 큰게 월드컵 선배로서의 좀 약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몰라 뭔가 좀 감정이 호소하는게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본이 이기니까 약간 그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기관적 이기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음 그럴 수 밖에 없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대 선전을 저는 바라요 아니 자기나라 국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늦기까지 경기 보시느라 수고 많았구요 자 여러분 잘자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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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atory 지춰osse 깡이 LAURA